월릉 월릉! 아 여긴가? 어 여깄다! 둘 중 하나 고르시오! 와우! 와우! 후박해지는 거 봐! 저는.. 저는 진짜 이 컨텐츠 시작한 다음에 하루다도.. 하루 빠짐없이 사마귀절을 발견하고 있어요. 오 나이스! 오 사람이죠? 피라미드? 근데 지금 넥 걸린 거 같은데? 아.. 안.. 안 걸릴대? 안 걸렸습니더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앙 안 걸렸네. 아.. 늑대 다섯 마리 났는데 두 마리도 있어. 다섯 마리 났어요? 아.. 얼마나 길들인 거예요? 뼈가 빠졌던데? 맞아. 으악! 배가 꼭 든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엄마 누가 철을 무시했네? 맞아 철 무시하는데? 사람 다? 아까 누가 무시하지 않았나? 철을 8개나 붙였어! 오 나이스인데? 아.. 아까.. 개 모시기가.. 철 무시한 걸로.. 아닙니다. 아닌데요? 이거 누구죠? 뭐야! 아까 금무시에서 금무시! 철감사고 무시했다. 뭐 누구야? 에이 고맙네. 우리팀 안았네. 아까 펜탈님.. 나.. 펜탈님 어디야? 누구야? 펜탈님이 어디팀이야? 펜탈이 다이아. 어? 다이아핌이 지금 무시한 cotton다! 펜탈님이 무시한 짜놘데? 펜탈님이 다이아 passiert. 펜탈님이 다이아 침 buckingaks 어x5 펜탈님의 스킨성 제.. 울음소리요 와아.. 사마규적 배고픈데 먹을게 없다 꿀이다 전 실제로 배고픈데 먹을게 없어요 꿀머 아..아..어떻게 전 심한말 해 사막유적에서 사막유적에서 말하세요 철 4개랑 금 35개랑 오 35개요 다이아 3개 뭔소리에요? 농사도 할 것도 없다 도박좀 하고 올게요 네 왜 가요 상점에서 호박좀 팔고 광물 되게 많은데 몬스터들이 너무 많다 철새 입어도 되지 않나? 철새까지 입어야 크리퍼있어서 못가겠어 근데 이거 자원 언제까지 캐는거에요? 몇분전 남았다고 알려줄걸요 아하 제발 크리퍼 한번만 더 줘라 제발 나 왜 물이 안되지? 이거 철이 더 돈데요? 아니면 금이 더 돈데요? 금..금금 네 철 켜만 만들게요 나이스에매라이드 탓 празд력 오..볼..왜 이렇게 많아 이거 팔기 힘들어 그게 좋은 거지 돈들어온 소리가 들린다 중둑둑둑 둥 둥 둥 둥 둥 오빠 도박에서 망하면 아니지? 집에 오면 생각하지마 ㅋㅋ 어... 어... 내가 저번에 에미랄드 세 번 걸리지 않았나? 맞아 이렇게 홀드해도 돼? 응 그게 뭐 자랑이야 그래? 앞에서 블랙 더보드가 보인다 철팀? 찬이 오빠 앞에 누구야? 누구야? 누구지? 안 돼! 내 광복을 다 찢기겠다 다 켜 에버님 지금 밖에 밤이에요? 네 아니요 낮이죠? 빨리 팔고 도박해 뭐야 저거 복불복 저기 좌표 가까운 사람 있나? 켜가지고 아니요 저 완전 뭔데? 근데 왠지 느낌이 처음에는 저 복불복을 강조했잖아 근데 처음에는 복불복 어? 안좋은걸 넣어놨을 것 같아 처음에는 안좋은건 넣어놨을 것 같아 아니아니 앞으로 안좋은거 같아 뭔가 처음에는 안좋은건 없고 두번째에 좋은건 넣어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두번 우린 두번째에 두면 바로 달립시다 어? 아니아니야 알았어 나 여기 용암있다 어! 어! 됐다 됐다! 빨리가 빨리가! 어디야! 쟤 밖에 있는 사람 포노야 뛰어 포노야 아 램주쳐 그냥 몰라 포노 뛰었어 포노 뛰었어 잠깐만 마이너스 208이면 제발 포노 영웅빙 제발 포노 영웅빙 어디어디야? 좌표 좌표 불러 좌표 계속 한 명 불러줘 마이너스 280 어 107 107이면 이쪽으로 가야되 잠깐만 마이너스 280 280 y가 107인거 같은데 그 대각선 왼쪽 대각선 Z는? 65 마이너스 그냥 65 짱만이 가야되네 아 왼쪽 대각선 맞네 아 짱 멀어 언론가 언론가 나 가고있어 나도 가고있어 혹시 모르니까 다 달려 펜탈 우리 같이 캐자 오케이 너 행복있지 아 갔는데 꽝입니다 그럼 나 진짜 아 진짜 땡 이거 꽝도 있던데 아까 보니까 아 진짜? 안돼 안돼 절대 안돼 다시 불러줘 다시 불러줘 X 마이너스 280 280 오케이 180 일단 맞추고 Z가 107 107은 Y인거 같은데 Z 65 65 이쪽이네 아 이쪽이구나 X는 맞췄어요 지금 200 230이니까 X 200 마이너스 280까지 가요 자 잠떼림 조심하세요 어 찬이님 펜탈야 먹을거 없어? 빨리 달려 빨리 달려 먹을거 빵이요 지금 찬이님이 쫓어있어서 어 280 다 왔다 이쪽으로 가야겠다 아 Z가 너무 멀다 Z 지금 400인데 어 180 포너는 몇이에요? 170요 어 진짜? 많이 봤다 갈 수 있겠다 야 포너야 니가 1등일거 같아 그러겠지? 어? 어? 아! Z 몇이야 Z 몇이야? 107 107 어 그러면 포너 가깝잖아 아 아이 저 페이크잼이라니 저기 자기들이 실수해놓고 페이크라고 페이크라고 포장하는거 봐 어? 페이크가 아니고 실수구만 딱봐도 실수구만 딱봐도 실수구만 오! 오! 죽을뻔있다 오! 오! 잠깐만 X 280 그러면 Z가 몇이야? Z가 몇이야? 100 Z는 그대로 아 두 번째가 Z야 다시 불러줘야돼 107 107 오케이 아 여깄다 여깄다 찾았어? 나이스 아 둘 중 하나 고르래 그럼 나도 갈게 둘이 둘 다 고를 수 있잖아 고른거 뭔지 기억해나? 왼쪽 할까 오른쪽 할까요? 오른쪽 오른쪽 아니 오른쪽 오른쪽 왼쪽 왼쪽이에요 왼쪽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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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동굴처럼 숨겨져있어요 아 진짜? 네 나도 지금 거의 다 왔어 X 130이야 어 저기 위에 누구 있는거 같다? 어 나 X 107 월릉 월릉 아 여긴가? 어 여깄다 둘 중 하나 고르시오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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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랐어 어? 1일 그린벨트 뭐야? 뭐야? 몰라 써 읽어볼게 1일 그린벨트라는데? 읽어봐요 뭐 안 써있네 하루 동안 지정한 땅을 살 수 없습니다 1회용 어? 야 이거 대박템인데? 이거 진짜 대박템이야 참아? 오늘 땅을 사고 그거를 생각을 해야될거 같은데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제일 위협적인 사람을 완전 이상 완전 꿀지역을 막아놓을 수 있어 그치 이거 빨리 써야돼 이거는 사기 전에 땅을 내가 보고 올게 안녕하세요 자 메라님 감사합니다 도트님 고마워요 오케이 여기다 자 여기다 오! 지금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거 금팀이거든? 그치 그니까 금팀이 오른쪽으로 사는거를 막으면은 쟤네는 오른쪽으로 못사 오케이 그럼 무조건 밑으로만 살 수 있거든? 여기를 막자 여기여기 막아 막아 어 오케이 비크민! 비크민! 예예 어디에 나가시겠습니까? 나 대박템 먹었어 1일 그린벨트 먹었어 예 듣고 있었습니다 어 여기 금팀에 내 말해줄게 어 여기여기 예예 내 방송보면 알잖아 여기여기 그니까 우리쪽에 위에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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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거기를 못사게 알겠습니다 여기를 그러면 오늘 하루 동안 그 어떤 팀도 살 수 없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샷 나이스샷 오케이 나이스샷 역시 됐어 됐어 오케이 템도 찾았고 나이스 나이스 템 찾았어? 다행이다 어 나이스샷 그럼 이 아이템은 이제 승거죠 드디어 갔나본데요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너희 대답을 뭐 있는데? 티로야 야 티로가 나 박수 이었어 응? 꽝? 어 아 그래 괜찮아 아 괜찮아 괜찮아 나 다시 가고 싶은데 그냥 그 주변에서 구해 저기요 이거 어 복불복 복불복이잖아 빨개그대로 진짜 복불복이야 어 꽝일수도 있고 꽝일수도 있는거야 너무 cach 나와라 나와라 일단은 티로는 계속 뼈 구해줘 좀 어 지금 쌍 Panzji 어 뭐야 여기 esse Boot yourself 어 히로다 자 몇 갠데 오 오 오케이오케이오케 칼소 어? 칼 아 칼 아 떨린다 오늘 왜이렇게 떨리냐 오늘 미니게임 무조건 이겨야된대 모든게 안풀려 오 이제 언덕 제메랄드 나이스 좋습니다 제발 수박 다 채웠습니다 수박으로 감자가 감자가 많이 나와야하는데 본때를 보여줘 아 그래 이 뼈덕이로 감자를 감자를 늘리자 감자를 감자를 늘려요 어 감자를 늘리는게 낫겠다 수박을 하지말고 감자를 해야지 당연히 어 툭사이징 보자 어? 네더렉으로 막힌 아 재 그니까 재밌군 뭔소리야? 꽝? 그니까 어떤 땅에 저희가 살 수 있는 땅중에 몇개의 땅은 네더렉으로 막혀있대요 아니 그게 아니라 특수 아이템 특수 뭐가 발동됐다고? 아이템 그러면 아까 그거 누가 이미 먹었다는거 아니야? 그런가? 그거 누가 먹어가지고 그거 쓴거네 아이템 그럴 수도 있 아니 근데 아니 근데 아니 근데 그러면 그.. 그 사람들에게도 불이익이 될 수 있는데 왜 굳이 했겠어요 철철 흫 철철 흫 흫 얍 꽉 꽉 다이아 다이아 금이 더 좋은데 타이아가 더 좋지 다이아 팀이 좋아? 금 팀이 좋아? 다이아 팀 흫 흫 흫 다이아 금철철 다이아 금철철 다이아 금철철 다이아 에메랄드가 하나네? 두갠니 두개야? 쪼기쪼기 아 쪼기 어 쪼기 쪼기 두개네 금철철 다이아 어 어 어 금 꽝이 더 좋아 금이 더 좋지 이거 말해두는데 금 금철철 다이아 금 금철철 다이아 금 이거 고객님께만 말씀드리는건데 꽝이 더 좋아 꽝이 더 좋아? 그쪽 꽝은 그쪽 줄게 흫 흫 꽝은 그쪽 줄게 희생님이 아니구나 금철철 다이아니까 철 60개 금 60개 다이아 15개 희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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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금 하나 없거든요 희생님 거래는 똑바로 해야지 희생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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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선물 줄게 선물 선물? 아 이런거 이런거 에이티티 흐흫 수고하세요 에이이이이이 흐가 금세한 손길인데 그럼 저 이거 집에 냅두고 갈게요 완전 정보가 아 저 이거 들고 가서 이걸로 돌 안 캐고 그냥 다이아만 다이아랑 에메랄드만 캘게요 왜왜왜 우리 행운삼 거두 꺼졌어 색? 아니 행운삼 나왔어요 인센터에서 인센터에서? 오오 굿굿 다이아랑 금철철 꼬워놨어요 도박했는데 금철철 다이아 이렇게 나왔어요 금철 다이아 금철 좋은거 좋은거에요 그게? 그냥 에메랄드가 한번도 안떠서 아쉽긴 한데 아 근데 꽝이 없었니 어 손에는 아니야 꽝 없었어 와 다이아 팀이 맞았단 말이야 아까 슬러니 맞는데 슬러니가 다이아 다이아 팀이 맞는데? 다이아 몇 개? 한 개 한 개? 그리고 어떤 분이 여기 왔는데 여기 급무시했다 어머 깜짝아 오케이 저 슈러아가 있던 동굴에서 저 다이아 26이켰어요 이게 각.. 아니 각자 구한거 템들 그거 상점했.. 나 잠깐 전화왔어 여보세요? 어 여보세요 아 나 전화할라 있었는데 야 그거 땅 봤냐? 어 뭐.. 무슨 땅? 그린벨트 그거 봤어? 그린벨트? 어 아까 전에 그 멘트 떴잖아 그니까 뭐 네더락으로 아 이거 그래서 아까 나 가서 봤거든 땅에 있어 농사하고 있어가지고 어 너 옆에 쪽에 누가 막았어 잠깐만 뭐야? 지금 가봐야겠다 봐봐 너 거기 땅을 못사 오늘 거기로 못가면은 너 이상한데 밑으로 내려가야돼 잠깐만 지금 상점 가볼게 어 빠.. 야 너 그거 안봤어 내가 아유 내 전화 안해줬으면 너 클랏뻑했다 나 도박하고 있었거든 아 진짜? 어 도박을 할 때 아니었다니까 뭐야 이거 너네 망했어 너네 오늘 그쪽으로 못가 밑으로만 사야돼 아..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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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 그냥 이거 위로 한칸 가서 어 옆으로 꺾으면 되지 그렇긴 한데 응 뭔가 그래도 좀 아깝잖아 한칸 춘거 아니야 이거 근데 만약에 위로 사서 옆으로 옆으로 가면 어차피 다음날에 내가 있다면 다시 살 수 있잖아 어 그렇긴 하지 근데 뭐 별 상관없는거 같애 근데 누가 그거지 복불복 그거 막 얻어가지고 그게 뭐야? 그걸 썼나보다 복불복이 뭐야? 아까 복불복 상작 아 비콘이가 했나보네 아 아까 봐봐 비콘이 뭐야 채팅 복불복 복불복 짱 좋네요 우리 갔는데 막혀있더라고 이미 끝났대 누가 왔대 어 아 철팀 안되겠네 이거 아 진짜 철팀 짱나네 나 나 오늘 솔직히 어 막 철팀이랑 좀 막 친하게 갈라 했거든 어 근데 안되겠네 이거 아 안되겠네 이거 와 이렇게 나오네 아 이렇게 나온다 야 거기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갔냐 우리 진짜 열심히 달려갔는데 이미 끝났다는거야 와 막 쳐있어 거기 엑스표쳐있어 봤냐 너네 갔냐 우리는 어 일꾼들이 가긴 했는데 다 그 낚시에 걸렸어 와 저런거네 와 야 진짜 서버멘트 뜨면 꼭 가야겠다 어 대박인데 어깨가 다 땅콜있어가지고 못갖거든 아 아 저런 좋은템이라니 가야겠네요 그니까 감사합니다 그니까 야 너네도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일단은 우리가 우승 준우승을 다투도록 하자 그니까 일단 철쪽으로 가야겠어 그래 나도 열받아가지고 철쪽 아예 막아버릴라고 그 거기 아 거기 아예 마 솔직히 철쪽이 막 그쪽 막다가 망했잖아 그치그치 근데 우리랑 좀 친하게 가가지고 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었는데 이게 이게 이런식으로 나오겠다 이렇게 나오네 이게 이렇게 나오겠다 오케이 일단은 뭐 공공의 적이 정해졌으니까 그거잖아 그런 명언 있잖아 어 적이 같으면 동지다 당연하지 당연하지 그치그치 아이고 오케이 나이스샷 열심히 해 오케이 대박대박 왜요 그 뭐야 그 복불복 아이템에 네 막 그 우리가 그 땅 사는 곳 거기에 거기를 오늘 하루 동안 아예 못 사게 막는 아이템이 있었나봐 네 그래가지고 우리 옆 땅에 우리가 뻗을 곳에 거기 그걸 막아놨어 누가? 아까 아까 빅콘 빅콘 어 빅콘 할 때 저거 말한 거 아니야 이거? 아 이거 아주 좋네 아주 좋네 아주 좋네 태경이는 애가 순수해서 잘 쏘아 우리 광물 아직 안팔았는데 96,000원 오 진짜 나이스샷 땅 하나 삽시다 예예 미리 사놔야겠어 이거 무슨템이 나올지 모르겠어 이거 지금 사러 갑니다 오케이 잠뜰는 뭐 판단 잘하니까 잠뜰 알아서 사 제일 좋은데 딱 봐도 보이잖아 엔더맨님 눈 깔게요 어디요? 어디에요? 근데 어디 살까? 우리가 그냥 일자로 나가면 철팀을 막아버릴 수 있는데 그러지말고 대각선으로 쭉쭉 가자 옆으로 가자 아니 잠깐만 왼쪽에 하나 살게 그거 있잖아 크 아 네모를 크게 그릴 수 있는데 내가 생각해봤는데 아 좌측으로 꺾어가지고 네모를 만드는 방법도 있긴 하거든 근데 우리가 또 괜히 그랬다가 철팀처럼 망할 수도 있어 그렇긴 해 아 그냥 원래대로 그냥 대각선으로 가자 최대한 넓히 살 수 있는데 많이 확보해놓자 그게 낫겠다 부티님이 사는게 낫지않을까? 아냐아냐 난 잠뜰을 믿어 어디 사야돼? 그냥 그때 산대 바로 왼쪽? 어? 어 그니까 그니까 대각선으로 이렇게 되게 어 왼쪽 위 왼쪽 위 막 이런식으로 샀잖아 응 그거 순만 맞춰가지고 사 어 그럼 어디지? 지금 우리가 위까지 됐으니까 왼쪽으로 사면 되지 않나? 그치 어 근데 저번에 위 위 했잖아요 어 아 그랬구나 그러니까 왼쪽으로 사야지 그럼 여기서 그냥 왼쪽 어 그럼 삐크민님 저희 여기 살게요 예예 오셨어요 예 여기요 그리고 또 8만원 들면 또 사 바로 사야돼 알았지? 10만원 10만원? 10만원이구나 아 맞다 10만 8천원인데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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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요 오케이 에이 뺐구요 네 뺐어요 아 저 비크민님 예예 그거 있잖아요 그 중간중간에 깨알 이벤트 예예 몇 번 더 있나요? 한 번으로 끝인가? 그건 알려줄 수 있잖아 그거 좀 비밀 에이 에이 예 빙빙빙빙 네 빙빙빙빙 아베 빙빙빙빙 아 아무튼 그건 또 있을 것같아 그치? 네 항상 준비하자 네 득폼 복사요 준비하자 이렇게 뜨는 순간 스폰처 다 필요없어 나 두께로 있길래 이거 좀 먹어주세요 네 잘하셨어요 저 갈게요 가세요 다녀오세요 다녀오세요 아니 근데 왜 우리집은 이거할때만 볼까 어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야 오늘 왜이렇게 좋냐 다이아 나이스 대박이네 어 많이 나왔어 네 어 에메랄드 나이스 난 좀 원정을 떠나볼까 야 우리 이거 너무 밸붕 아니야 그니까 너무 잘하는데 장난 아닌디 밤에 몬스터가 너무 많아요 많아요 죽어요 에이 또 몬스터한테 죽을 짬밥은 아니지 막 그거 경력이 죽어 죽어 그렇지 않소 타임 투 스테이크 에이 괜히 그러지말고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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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마요 밀당하는거죠 고기좀 가져올거요 어 나는 고기 가져왔지 스테이크 와자자자자 돼지 아 진짜 에메랄드 한 세 번만 더 발견하고 싶다 그래도 나 하나 팔 캐가지고 세 개 나왔어 어 저기 도티님 인원표가 보인다 오 진짜? 우리 같은 데 있는데? 네 여보시오 땅 땅 어 땅가고 8만원이라도 돼있네 어디어디 여기 어디어디 이거 녹화됐는디? 어디어디 없는데 이거 8만원에 줘야지 없는데 없는데 어디 어 일단 땅 하나 살게요 어 어디사실러? 돈 음 어디사면 좋을까요? 어 그거야 뭐 어디 어디 살 것 같아요 만약 철팀 팀장이다 이러면 철팀 팀장이다 이러면? 저기 주주 금쪽? 아니 주주주 어디어디 주주주주주주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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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저거 저기저거 어떤거 어디? 여기 다이아 대각선으로 하나 다이아 대각선? 여기여기여기 아니아니 이쪽 앞에 두칸 여기여기여기 거기여기 여기여기 아니 그 앞에 요 앞에 요기여기 아니 이거 말고 다이아쪽으로 앞에 여기 아 여기 땅 한번 고르기 힘들어 돈 안빠졌구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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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꽁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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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앞에 정도 있는데 정도 정도 있지 우리가 딱 정말로 어 그래 저거 해둬 ל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